여러분도 이런적 있으세요? 콜을 받아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임실에 있는 봉천역 룰루랄라 룰루랄라 경기도에 있는 양평역 와 이거 웬 말이야? 기분 좋게 갔어요 임실 봉천역이 아니고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 경기도 양평역이 아니고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역 아저씨 강일동 가주세요 하고 강일역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남 감일동 아저씨 오류역이요! 하고 열심히 구로구 오류동역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성남에 있는 오리역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적 있으시죠? 오늘은 택시기사들이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지명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택시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 이태교 1기하고 2기생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기본 매출이 20만원 이상씩 하다 보니까 택시를 오래 하시는 선배님들도 와 나 하루에 20만원 25만원 이상 찍어본 적도 없는데 이분들은 그런 매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론은 필요 없다 듣는 강의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없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론이 겸비된 사람이 필드에 나오면 무작정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그 실력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공부 아닌 공부를 아주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아마도 신사동일 거예요 우리 제 채널 구독자님분들은 주연미노래 신사동 그 사람 아마 아실텐데 서울의 신사동 몇 개일까요? 네 무려 3개입니다 일단 강남구에 신사동이 있어요 그리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습니다 신사동 꼭에 가자고 하면 은평구로 가셔야 돼요 관악구 신림 4동에 있는 그 동도 전부 다 신사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카카오콜에서 신사동 주민센터가 떴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강남구 아니면 관악구예요 은평구는 신사 1동, 신사 2동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사람들은 신사동이 뜨면 조금 몸짓해요 왜냐하면 착지가 하나는 강남구고 하나는 은평구고 하나는 관악구니까 조금 요거 요거 애매합니다 참고로 관악구에 있는 행정동 이름도 알아두시면 편리한데요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아니 아니 삼성동 강남구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삼성 1동, 2동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콜에서 삼성동 주민센터가 뜨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강남구가 아니고 관악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동 좀 볼까요? 오류역, 오리역, 발음상 헷갈리는 거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구로구에 오류동이 있다는 거는 서울기사님들이라면 다 알테고요 인천에도 오류동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오류동이 있고 인천 계양구에도 오류동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송중기 라인업입니다 송중기 라인업 뭐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송정동, 송중동, 송정역 서울의 송정동은 세종대 근처 성동구 송정동 한 곳이에요 그런데 송중동도 있거든요 송중동은 미아리 근처에 있는 동이죠 그런데 송정역은 어디에 있죠? 김포공항 바로 옆에 송정역이 있습니다 게다가 송정동은 경기도 광주에도 있고요 경기도 이천시에도 있고요 경상도에는 구미하고 해운대에도 있어요 자 콜에서 송중기 라인업이 떴다 이거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비아리 쪽을 가게 될지 성동구를 가게 될지 강성구를 가게 될지 아니면 해운대를 가게 될지 이건 모를 일이에요 이번에는 논현동 라인업입니다 논현동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동네로 유명하죠 하지만 논현동 서울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동도 논현동이에요 어찌됐건 논현동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잘나가는 동네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군요 이번에는 장기동 라인업입니다 장기동은 인천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모래내 시장 라인업이에요 기사님 모래내 시장 가주세요 네 하고 내비를 검색하자마자 팀앱에서 제일 먼저 뜨는 모래내 시장 바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 뜰거에요 이거 지명도 확인 안하고 88에서 인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시면 이거 이거 안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래내 시장은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래내 시장은 사총교 인근 가자역 맞은편에 있는 거기가 모래내 시장이에요 자 이번에는 연희동 라인업이에요 연희동 서울에만 있을 것 같지만 인천에도 연희동이 있습니다 삼각지를 갈까요? 삼각산을 갈까요? 저 이거 택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각지역은 용산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삼양동에는 삼각산이 있어요 아저씨 신림역 가주세요 콜에서 이런 장난콜 많이 뜹니다 관악구 신림동을 갈 사람이 원주신림을 찍어서 강원도로 갈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북 임실에 봉천역이라고 없어진 역이 있는데 폐역이거든요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에 갈 거면서 전북 전주에 있는 봉천을 갈 것처럼 허위로 낚시를 올리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저씨 등촌동 가주세요 등촌동 둔촌동 등촌동 둔촌동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 서구에 있는 등촌동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30km 차이나요 아저씨 강일동이요? 감일동이요? 이거는 그나마 멀지 않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남에 있는 감일동 강동구에 있는 강일동 꽐라 아저씨가 타세요 아저씨 영말사거리요 은평구에 있는 영말사거리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용마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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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이상 차이 납니다 이 밖에도 술에 취했거나 발음이 불분명한 분들이 얘기하면 헷갈리는 곳들이 몇 개 있는데요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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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역 성수역 경기도 양평역 영등포구 양평역 도선사거리 도산사거리 영동시장 경동시장 오리역 오류역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모른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장 010-3902-58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